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를 40년 한 사람입니다. 엊그제 아침마당에 9월 25일날 제가 출연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을 내가 모시고 갔었어요. 저희 어머님과 어머님이 나이가 80입니다. 어머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딸하고 같이 거기에 출연해서 아주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인데 영광에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방송에 출연했다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개롭게도 제가 첫 번째로 나와서 노력의 뇌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자기 장인 유형체를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내생의 최고여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14만원이. 예 brass to the project of the project. 잘 있으는 여자가 있으세요. 백겹 많은 여자랍니다. 거기 보고 싶을 때도 용기를 주죠. 지처 있을 때 노래를 불러줘요. 내 몸을 다 주어도 다 깝지 않는 내 생에 최고의 여자 꽃과 같은 나의 여자 면력 있는 나의 여자 보 당신 사랑해 내 생에 최고의 여자 내 생에 최고의 여자 내 생에 최고의 여자 내 생에 최고의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가 있어요 해결 많은 여자랍니다 거기 가고 싶은 대로 연기를 주죠 직접 있을 때 노래를 불러줘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다 깝지 않는 내 생에 최고의 여자 꽃과 같은 나의 여자 면력 있는 나의 여자 내 생에 최고의 여자 내 생에 최고의 여자 꽃과 같은 나의 여자 면력 있는 나의 여자 내 생에 최고의 여자 내 생에 최고의 여자 내 생에 최고의 여자 lot of people 한국국토정보공사